너 또 방송 때문에 부른 거야? 야 이따가 돼지로 보네 야아 뭐? 야 야 너 먹을 거 먹으라 여기까지? 아니 누굴 돼지로 하나 진짜 안녕하세요 어우 반가워요 어떤 일이세요? 우리 피디님 갑자기 이렇게 불러내셔서 체육관을 이따가 이렇게 부르시니까 제가 오게 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오늘 제가 부른 이유는 저번에 동피님 체육관에서 아 됐어요 얘기하지 마 아 진짜 안 할래요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일 있었잖아요 빨리 오세요 아이씨 야 야 아 오지마 몰라 오신 김에 운동하고 가세요 진정하시고 도와주고 싶은데 아 또 구독자님들과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또 여기서 제가 제 기분 나쁘고 속상하다고 멈춰버리면 그게 진짜 그게 기만이죠 다시 한 번 해봐야죠 근데 뭐 만날 수가 있나? 내가 연락을 해도 안 받으시던데 그럴 자 이거야 불러놨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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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셔야 주무안데 잘 많이 써 잘 보셨고 말하고 스트레스마다 하다가 다치고 말하고 놀고 말하고 스트레스 못 한다고 하지 마 오늘 쉬신다고 하셨죠? 오늘 쉬지 저희 양평 오실래요? 가면 또 원숭이 새끼 있을 거 아냐 그냥 혼자 있어요 지금 오셔가지고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 힐링하다가 가십쇼 어 근데 뭐라 이상하시라고 그러는데 역시 먹는 거로 넘어와 아 저는 연락을 아무래도 안 받던데 미리 전화해놔가지고 요즘 식당 지키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그치 형님 진짜 힘들긴 하셨을까요? 오늘 시팅데이로 시팅데이? 맛있는 거 해드리겠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운동은 없나 그럼? 상황 봐서 상황 봐서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알겠습니다 동키님이 웃는 걸 모르거든요 아 쟤가 있으면 기분 나빠하시려나? 아 처음에 싸웠으니까 일단 내가 있는다고 말 안 했으니까 숨을 다 주팡 한번 꽂을까? 뒤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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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이해를 못 드려서 형님 보고 계시죠? 우리 한번 진짜 해봅시다 형님 힘들어도 천천히 한번 앞으로 나가 봅시다 그리고 오늘 오면 주팡마리 준비하시고요 시작해보시죠 하하하하하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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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지 지금 이제야 오네 뭐라? 도망갈 거 같은데? 나 보면 도망갈 거 같은데? 도망가지 마라 빨리해! 빨리 오세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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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돌린다 아이씨 도망간다 형님 형님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먹을 거 있어 형님 가지 마요 멈춰봐요 형님 아이씨 얘기 좀 해요 형님 뭘? 뭔 얘기를 해? 아 내려봐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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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우리 아 우리 오늘 방송 찍어야죠 빨리 오 내리세요 형님 형님 또 방송 때문에 보는 거야? 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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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면 안 한다고 그랬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거예요 오늘 촬영 생각하자마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너 그거 먹으러 왔어? 아 형님 진짜 진짜 한 3시간 준비했어요 폴드포크하고 소갈비 준비했어요 형님 먹으러 갑시다 소갈비? 야지아 돼지로 보네 형님 진짜 고기 식어요 아아 뭐? 야 오늘 치팅데이 먹으러 갑시다 야야야 야 너 먹을 거 먹으러 왔는데 여기까지? 아이 소갈비하고 폴드포크 준비했어 진짜로 뭐? 소갈비 폴드포크 고기 아이고 누굴 돼지로 하나 진짜 아이씨 고기 다 식는데 진짜 뭐라 그랬어 아니 준비한 음식 고기 식는다고요 그럼 빨리 빨리 써야지 아이씨 아이씨 우리 한번 쭉 내려갔다가 사기 한번 쫙 올리기 위해서 치팅데이 마련했습니다 형님 오늘 들어와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아이 다 못 먹으실 거 같은데 다 드실 수 있으세요? 뭐고 많아? 뭐 들어가기 또 뭐 푸샵 시키고 뭐 그러면 다 데리고 푸실 거야 진짜 아 오늘 운동 X 오늘 운동 X 오늘 운동 X 아아 뭐 냄새 푸티만 하면 되니까 진짜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뭐야? 뭐야 우리 집게 아니야 뭐야 아니에요 이거 아니 PD님이 딱 준비했잖아 요리샤 우리 PD님이 어? 가짜 아니야? 사실 요즘에 음식 조절 좀 해가 예민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먹으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먼저 우리 갈비찜 김 PD님께서 한 갈비찜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두 번째 PD님 이거 어떤 거죠? 수납버크 와 죽인다 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맛있어? 맛있어? 와 몰카지? 먹어도 되는 거죠 짠? 으음 아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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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댓글 보죠 많은 분들이 진짜 응원하죠 관심 받을 시작했는데 제가 댓글 보고 감동했습니다 제가 조성하고 기부가 나라던가 일단 멋있게 다 맛있게 해가지고 으으으으으으으으 곱cu 치까지 한번 먹어보고 그럼요 밥 CV? 다 кстати 고급 있는 재미잘 저희 그러면 오늘 정말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정말 힘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다시 바나나 분들 약속해요 어떤 분이 오시더라 제가 성공한 걸 보면 꼭 다른 사람들이 힘이 날 것 같다는 그 덕분에 보고 진정성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좋은 것은 불안 없게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만 계속 숨이 나고 바나나 분들 그럼 와 덮치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우리 정봉길 선생님 모시게 됐습니다.